이봐, 친구! 국진영이랑 소지 누나. 어! 어, 너무 나쁘죠? 어, 언니도 이제 회비 내는 거야. 제가 하는 건 좀 자상하게 알려줘야겠다. 비와이 뭐야. 그렇지, 그렇지? 비와이 씨? 그건 메리아스고! 오늘 수프 설마요. 수프? 수프! 수프! 3개월 만에 왔지만 정말 이상한 집단이야, 진짜. 잠깐만, 야! 얘도 정상이 아니야? 야, 너! 아! 아! 그럼 막 말라세요? 당신! 깨뉴 춤! 아, 됐어. 그때 안 보내야 외로울 때 나를 불러. 어, 방세! 야! 양식아, 방세! 아, 이거! 야! 됐어, 나 이제 잘게. 잠이 안 올 때.